아 그냥 단독으로 치즈 받으실 거라서? 아니요 저는 이제 맥슨의 계기 때문에 치즈는 먹을 수 없습니다 어 후원도 못 먹어요? 아 잠깐만요 후원을.. 후원 세팅 아무것도 안 해요? 아 저 근데 투입 2억 이상은 받게 해놨어요 2억 받으면 이제 퇴사하고 그냥 먹고 그거 그거 그게 무슨 소리야? 퍼포먼스 60%가? 근데 그 전에도 라이브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어디서 하셨어요? 혼자요 아 아니 아니요 최근에 미치고 올라갔는데 그건 이제 회사 안에서 대충 세팅해보고 대충 해보고 근데 제가 옛날에 기억을 하는 건 분명히 그냥 개인 방송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래서 넥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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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고 계신 거예요? 너무 가식적이죠? 그렇게 가식적이었어요? 안녕하세요 룬잭입니다 이거 하시길래 뭐지? 광고인가? 아 뭐 그쵸 이제 넥스 넥스의 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저를 알고 계신지 몰라 아 그래요? 네 너무 신기하죠 왜냐면 제가 룬잭이 님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원래 오버워치 스트링이었거든요 아 알죠 그래서 루시오로 4222점까지 찍어봤다 아아 근데 이걸 말씀드릴게요 점수까지 정한 게 자라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눈반이 경쟁전 하다가 룬잭이 님을 상대팀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정클에서 다 쓸려가지고 그냥 발려버렸던 적이 있거든요 네 아니 근데 그래서 나름 가면 이제 그걸 룬잭이 님과의 소중한 인연으로 소중한 인연? 아 아 졌지만 그쵸 그쵸 너무 영광이었거든요 그쵸 아 그거 궁금한데요 되게 그런 제품 같은 것도 엄청 리뷰를 많이 하셨잖아요 최근 올해 보셨던 제품들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제품이 있으신가요? 다월류라는 곳에서 나온 그 풀벨 키워드가 하나가 있는데 얘가 제가 생각했던 모든 걸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먼저 주면 돼요 이거 쓰세요 뭘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이거 쓰세요 이거 사고 마음에 안 들으면 그때 연락하세요 저도 키보드 그거 그거 사면 되나요? 아 근데 지금 얘도 충분히 어 그래요? 사실 키가 쪽이 좀 더 특하긴 하죠 단점이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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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사실 단점이거든요 왜요? 이게 뭐예요? 이게 못 보는 키죠 어? 뭐지? 펑션 말로인가? 아니요 여기 이 체리라는 회사의 키보드인데 체리라는 회사 사이트로 갈 수 있는 단축키 에? 왜 그런 선택을?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걸 빼고 이제 약간 막는 캡 같은 걸 쓰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면 그냥 적응을 하는 거다 근데 전혀 너무 괜찮지 않아요 저거 사진관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? 어 그쵸 사진관에서 쓰죠 옛날에 비해서 이제 방송할 때 저런 종류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걸 쓰면 좋다 음 경상도 분이시죠? 저요? 저 서울에서 어 서울 토파트이에요? 네 근데 왜 왜 아까 사진관에서 라고 그랬어요 어?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? 근데 얘기할 때 사진관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근데 저 경상도 사투리 되게 좋아해요 약간 독학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론가 이랬어요 아 근데 제가 경상도 사투리 되게 좋아해서 따라하는 건데 경상도 분들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놀리는 거 같은 느낌이라 잘 할 수 있죠 아 진짜요? 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보여드릴까요? 핫그립 아 안 할래요 아직 세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좀 위험한 거 같아요 아 세팅이 안 끝났고 세팅이 끝났고 월티탭을 책상에 나사로 고정을 시켜도 되나요? 네 네 이건 저희 책상에 아니에요 아 그 정도까지 막 관리를 할 필요한 거 같아요 아 뭐 뭐 붙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아 붙으면 상관없진 않죠 상관없죠 아 저희 팀장님이 알아서 하실 거 중간중 생연하시는 거나 궁금하신 거 네 문재인님한테 물어보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죠 어 진짜요? 민감한 거 많아요 아 월만 보세요 이런 건 안 봅니다 월만 보세요 뭐요 왜 왜 많이 보시겠죠 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 뭐 해야 합니다 많이 하신대요 문재인님 아니 저는 그런 얘기는 아무 적이 없어요 억쟁이라고 해요 억쟁이요 어 한 달에 억쟁이면 제가 여기 안 보셔야 다른 분들은 막 유캠 이런 거 많이 쓰시나요? 아 초반데 이제 다른 거 있습니다 원래 아직도 안 쓰고 계셨어요 원래 예전에 유캠을 잠깐 썼다가 이게 너무 막 너무 포샷이라서 약간 켰다는 느낌이 너무 과하게 된다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뭔가 장난질을 쳤다 그게 보여가지고 그러면 요즘 방송하시는 분들은 다 그거 쓰시는 거예요 저 이런 세팅 했으면 대부분 들어가시죠 오 아 하나 다 나눠 볼게요 이게 여기서부터 하는 건가요? 네 여기서만 카페에서만 아니 예티가 메이플 예티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니까 너무 잘 나와 아 셀카 명소인데요? 원래 초등학생 때부터 컴퓨터를 잘 하셨나요? 아니죠 왜냐면 컴퓨터에 애초에 관심이 생긴 거 자체가 중고등학생? 아 진짜요? 어떤 계기로 관심이 생기셨어요? 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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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기가 딱히 없어요 그냥 갑자기 하고 싶었어요 게임이 좋아서라고 하자 게임 때문이긴 하죠 기본적으로는 왜냐면 어떤 게임을 하려는데 이 정도 사양이 필요하다 그렇죠 다 됐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사실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딱히 엄청 막 공부를 하지는 않았었죠 우와 핵허 같으세요 아니 그냥 프로그램 설치되는 거 같아요 아니 까만 배경에 초록 글씨 나오면 해킹하고 이런 거 같아요 오늘 오신 김에 넥슨 어그로 끌 수 있는 거 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에 넣을 수 있는 넥슨 하신 적 없으세요? 본인 채널에서는? 저는 매번 쓰고 있어요 하셨어요 근데 저거 너무 크게 크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? 저 로고 저 96년생이거든요 제가 약간 아 왜 노래 하시죠? 아 저보다 어린이 아 제가 더 많은 줄 알아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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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말씀이 이상하시는데요 똑같이 아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구나 많으시구나 그니까 훨씬 어리게 보이시는데 왜 이렇게 많으시지 어 96이 아니고 사실 뭐 공공? 아 눈장애님 너무 좋은데요 너무 잘 맞는 거 같아요 약간 땀 흘리시는데요 눈장애님 아 좀 더웠어요 아까 히터가 틀어져 있었거든요 누가 일어났다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죠? 갑자기 이렇게 방송 세팅을 확 제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은 이유? 여기를 쓸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방송실을 원래는 사무실에서 대충 하거나 원래 있던 공간에서 컴퓨터 좀 오래된 거였거든요 그 부대 대충 연결해서 했었는데 겸사겸사하고 이 공간을 전용으로 쓰게 됐으니까 세팅도 하자 아 이렇게 됐죠 아 근데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이셨잖아요 사실 그쵸 제 돈 아니긴 한데 그쵸 그니까 갑자기 회사에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왜 그러셨을까요? 그니까 왜 그랬을까요? 이제 매일 방송을 해야 하는 분명이 된 걸까요? 아 그니까 약간 환경이 안 돼서 이 친구가 열심히 하지 않는 거 같이 보여서 환경을 조성을 아니 저 열심히 이랬어요 선생님 열심히 한 보상으로 조금 더 방송을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아 그런가 보다 어떡해 본사이오넥스 그런 거잖아 굉장히 자기적이네요 하하하하 어 근데 저 3시 반쯤 방송 켠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짓말이었냐고 댓글을 올려놓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래도 기본이 나오는 상태니까 이제는 켜도 될 수준이 어 진짜요? 그러면 동시 송출로 한번 켜볼까요? 아예 동시 송출로? 네 여기서? 네 근데 여기는 그게 없네요 투입이나 그냥 단독으로 치즈 받으실 거라서 아니요 저는 이제 넥슨의 계기 때문에 치즈는 먹을 수 없습니다 후원도 못 먹어요? 아 잠깐만 후원을 후원 세팅 아무것도 안 해요? 아 저 근데 투입 2억 이상은 받게 해놨어요 2억 받으면 이제 퇴사하고 그냥 먹고 그거 그게 무슨 일? 제가 퇴사합니다 어그로 달달하게 해 다시 새로운 공간에서 시작하기 위해 안녕하세요. 아 그리고 눈쟁이 님 인사도 못 들었네요 방문시 화면과 세팅해주신 눈쟁이 님 반갑습니다 해주신'이 아닙니다 계속 1억 눈쟁이 님이 더 이쁘네요? 저 약간 이런 감정 너무 오랜만이에요 2018년쯤에 그 때 그 겨.. 투췌겨 그 당시에 좀 약간 여캠처럼 했었는데 오랜만이에요 그 느낌? 지금 약간 사심.. 충족하시나요? 설마 저의 겨.. 겨를.. 얼굴이 보라색이 되셨는데? 너무 빨개셨는데? 하하하하 아이고.. 닉네임이 왜 그러시죠? 저 리액션 해야되는데? 겨드랑이 광택자 겨드랑이 광택자 님 24개월 룸윈이 물었다 쪼! 이거 어떻게 안 그래요? 쪼!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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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제가 성형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성형이요? 어떻게 해요? 저 앞에 보고 계시면 되나요? 비율로 보셨을 때는 네 화면 비율을 막 바꿀 정도로 뭔가 이제.. 여기 뭐.. 살이 많이 쪄고 있다던가 약간 찌빵처럼 보이는데? 그런 건 딱히 없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전혀 손댈 필요는 없어 보이고 네 그.. 지금 하단 조명이 없잖아요 네 하단 조명이 없으면 팔자가.. 근데 팔자가 없으신데요? 하하하하 그냥 이렇게 아 그건 강제로 그렇게 해야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진짜 이게 제가 예전에 몇 년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니까 화장하고 10분이 있으면 여기 팔자조름에 비비가 껴요 맞죠 진짜 웃고 있을 테니까 팔자조름을 지워주세요 아 확실히 다르다 이거는 진짜 크네요 치안이 느낄 수 근데 이미 이빨이 아야시는데 굉장히 오오 약간 톤이야 한 톤으로 오오 어 점점 너무 마음에 든다 저 진짜 세팅 너무 잘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진짜 거의 한 세 시간 정도 하셨는데요? 세팅만? 그리고 여러분 이 세팅을 제가 방송을 좀 늦게 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전까지 콘텐츠로 쭉 녹화를 했거든요 눈쟁이 님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콘텐츠를 녹화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 콘텐츠 기대해 주시면 그 언제쯤 올라올 예정일까요? 한 반년쯤지요? 에? 지금 잘 나가시는 분들, 연예인 분들 먼저 하고 어? 이제 마지막에 밀고 밀고 밀다가 진짜 내버릴 거 없을 때 그때 올리겠다 아니 순서! 찍은 순서! 찍은 순서 아니 그럼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지금 비몰이 곧 입고 그래도 나간다고요? 이게 맞나?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트위치 보고 계신 분들은 친지직, 느낌도 친지직 한 번 쳐가지고 거기 팔로우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! 그리고 눈쟁이 님도 눈쟁이 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시는 또 근데 워낙 대기업이셔서 뭐 진짜 홍보해드리고 이게 실긴 하거든요 솔직히 어? 조금만 코 흘리게 핀핀 빠그라먹으려고 에? 플레이를 만들고 장난이고 장난이고 눈쟁이 님도 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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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습니다 오늘 하.. 아 끝인가요? 아 예 됐습니다 아 뭔가 찝찝한데? 아 예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아 그냥 아웃트로 따 주시면 좋겠어요 아웃트로 뭘로 할까요? 하하하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수고하셨습니다すごい anyways 으으음 이게 맛지 않나 어떠신가요? 그게 아닐까? 그 사먹는 팥타이 맛이예요. 그 종이컵에 팥타이 오는 독특하게 맛을 낼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니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